우선 fx식 자체는 2x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oa가 여기 빛에 대해서 2배를 했으니까 교점의 x 좌표를 a 라고 하고 a 점의 좌표를 2a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. 2a 를 대입하면 fx는 0이 됩니다. 그래서 f의 2a는 0이 되는 거고 a 를 대입하면 교점이죠.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m이고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a 가 되고 얘를 열려 봐야 되니까 m 을 없애 보는 게 최선이겠죠. 여기에서 m은 2a 인걸 아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 봅시다. 얘를 먼저 적으면 2a, 2a. 얘를 넘어와서 마이너스 2a. 그 다음 빼기, 아니죠.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에 2a 이런 형태가 되고 얘를 나누어 봐도 되고요. 지수 형태를 만들어도 되고 지수 형태를 만든다 라는 말은 2a, 2a 가 얘를 두 개, 아, 얘를 괜히 넘겨네요. 여기로 넘기게 되면 2a 더하기 1이죠. 지수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2a 는 a 더하기 1이 되어서 a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m 알 수 있겠죠. 2a 승, 그래서 m은 4가 되더라. 2a 세 cin과것을 했지만 2사 and 2대로 이렇게 그 다음까지 nearly 3은 5성이로 2-4고1 1-9 1-1 1 1 2 1 2